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그리스 협상이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까 경계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스는 키레벨이라고 하는 18000선을 하회했고요 S&P500 지수는 그래도 2100선을 유지는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FMC든 그리스든 다 보면 쇼트 쇼커버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하방 공격을 했다가 쇼커버로 들어올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긴급 유럽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사태가 완전히 파행으로 갈 거라는 우려보다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방으로 쇼트를 쳐보겠느냐 이때 한번 쇼치고 또 결과 나오면 쇼커버 해서 들어올리면 되지 이런 식의 심리가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리스 지수는 이틀 동안에 16% 상승을 했었는데 간반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리스, 스페인 증시 한번 보실까요? 스페인이 0.7% 그리스는 1.7% 소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쇼술치고 지난 이틀 동안에 쇼커버 나왔던 것에 반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볼까요? 0.18% 소폭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95.26을 기록 중이어서 어제 1%대 상승 이후로 큰 되돌림이 나오지는 않았고 달러인덱스도 역시 현재 그리스 협상 타결을 앞둔 숨죽인 관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냉탕과 온탕을 거듭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이틀 전만 해도 그리스의 최종 협상안 제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정말 성의가 있다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막상 협상장에 들어가니까 또 압박을 하고 있죠 우리 옛날에 용산전자상가 가면 하다못해 워크맨을 사든 아니면 PC 조립품을 하나 사든 간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협상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먼저 금액을 까는 사람이 어쨌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죠 본인들 딴에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제출한 최종안이었고 외신에서도 그리고 현지 전문가들도 아 성의가 있다 그리스가 진짜 양보를 많이 했구나라고 평가도 받았었는데 막상 트로이카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고 더 깎으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협상이나 어떤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먼저 까는 사람이 일단 불리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아예 파행으로 갈 거라는 예상보다는 그리스 측에서도 어차피 어떤 안을 내놔봤자 또 거기서 불리한 쪽으로 깎일 테니까 구색은 어떤 성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구색은 갖추면서 저쪽에서 또 추가로 요구할 그거에 대비해서 이 정도로 내놓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 협상 관련 내용은요 단스케뱅크 리서치에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름보다 더 뜨거운 그리스 사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라는 건데 일단 단스케뱅크 리서치에서는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이 되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독일의 어떤 양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렇다고 이제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날이 어둡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ECB가 어떤 등대 역할 아니면 어떤 플래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CB에서 이 이멀전시 리퀴더리 어시스턴스 ELA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리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민심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도 이제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좀 어떤 온도차가 있는데 그리스 국민의 70% 이상은 유로전 탈퇴를 인질로 한 이런 협상은 안 된다 어떻게든 유로전 이제 남아야 된다 그리스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독일 국민들이 그래도 그리스 안고 가야 된다라는 비율이 기존에 55%에서 41%로 많이 줄어들었다네요 기존 조사 때보다 이 얘기를 보면은 그리스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이 유로전에 남아서 싸우고 싶은 거고 독일 국민들은 야 진짜 양보 너무 많이 했다 진짜 이거 줄 거 다 줬는데 이래도 안 되면 진짜 그땐 버려야지 라고 어떤 강경론적으로 힘이 실리는 걸로 봐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입장에서는 최근 이제 몇 개월 동안 본인들에게 유리한 걸 많이 챙겼다고 봐야죠 독일 국민들이 저런 입장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치프라스하고 메르켈 독일과 그리스의 어떤 이제 앙숙 관계 뭐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랬고 뭐 이제 뭐 나치를 들고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동아시아의 뭐 일본하고 한국 중국 같은 어떤 일본 대 다국의 어떤 원한이 있다면은 이제 독일도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일본 같은 입장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좀 최근에 매파적으로 나오는 게 그리스인데 어쨌든 그래도 극단적 시나리오는 좀 피할 것이다 극단적 시나리오라는 건 이제 그리스의 유로전 탈퇴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익스포저를 봤을 때 그리스 관련 이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민간 금융사가 아니고 대부분 EFSF나 IMF같은 어떤 공적 기금이라는 거죠 곶간에서 인심난다고 저렇게 비영리 목적을 표방하는 어떤 이제 곶간이 꽉 차있고 든든한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이 채근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IMF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된 어떤 채권 출시임에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가 만약에 이제 너무 혹독한 개혁 긴축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 경제가 뭐 하시라도 진짜 극심한 어떤 침체에 빠진다고 해봤자 유로전 GDP의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극단적 시나리오는 다음 자막이요 극단적 시나리오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단스케뱅크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일단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지금의 치킨 게임이 종료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희망적이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이 좀 지연이 되면서 구제 금융은 연장되지만 어쨌든 한동안 터프한 스탠스를 서로 유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제 6월 30날 IMF 납기일을 못 맞춰가지고 테크니칼리 그러니까 사실상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가지만 그렉시트는 어떻게든지 모면이 될 것이다 사실요 지금 유로존 탈퇴라는 그렉시트라는 시나리오에 어떤 배팅하는 사람이 많다면 ECB에서 ELA든 뭐든 간에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버릴 자식인데 왜 먹이고 입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네 번째는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까지 하면서 과거 드라크마화로 회귀를 하면서 채권단은 이제 안되겠다 집에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죠 이제 남은 거라도 뭐 집에 테레비 뭐 냉장고 세탁기라도 이거 경매 처분해 가지고 그나마 있는 거라도 건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 통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30날이 IMF 납기일이고 이때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D-Day인데 만약에 IMF 채무를 여기서 못 갚고 그리스가 그냥 배째라고 나올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LA이고 뭐고 이거 다 이제 뭐 빼는 거죠 뭐 어차피 이제 뭐 버릴 건데 아름다운 이별은 그 단어 표현 자체가 모순이다 이별은 항상 잔인한 거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뭐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뭐 앞에서 보신 대로 대부분 기금 쪽에 익스포저가 많고 유료전 금융사하고 월가는 지금 사실 영향받게 있다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라는 풍치가 자꾸 이제 염증이 나고 그러는데 뽑아버리기에는 옆에 있는 이빨들이 다 같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유료전 탈퇴를 유럽연합에서 이제 어떤 방치 내지는 그냥 무성의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경우에 저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좌파 정당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서 다 그리스를 따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오늘 나왔던 경제지표 하나는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1분기 GDP가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나왔고요 오늘 최정치가 나왔는데 두 번째 이제 수정치보다는 그래도 덜 나쁜 것으로 나와서 0.2% 경기 수축이 어쨌든 오늘 확정이 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소비가 상향된 거 그 다음에 레지덴셜 거주형 부동산 투자가 역시 상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비록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나빴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대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떤 날씨로 추웠던 미국 경제를 담요를 덮어주면서 좀 뜨겁게 달궈줬다 하지만 여기에 또 허와 시를 볼 것 같으면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 오바마케어를 제외할 경우에는 낙폭이 더 컸을 텐데 정부 지원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다우지수 장중에 잠깐의 어떤 장대 은봉이 하나 출연했던 구간이 장 초반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M&I 뉴스의 이거였습니다 무슨 근거인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 않을 것이다 막상 금리 인상이 임박하면 그때는 안면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어차피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시장의 편을 들어서 최대한 잘해준다고 해도 욕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모드로 갈 것이다 이제 이를 얘기해서 앞에서 보신 다우지수 개장초에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죠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여전히 연준과 그리스에 민감한 증시고요 지난 이틀 동안에 한 1.5%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뺀 0.8%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전환은 상당히 반가웠습니다만 지속성 면에서는 오늘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